S-133은 기본형 헤드커버로 머리와 얼굴을 감싸주는 형태입니다. S-333은 S-133과 유사하나 보풀이 적고 부드러운 로우 린팅 소재입니다. S-333은 기본형 헤드커버로 가슴 덮개가 있어 머리, 목, 그리고 어깨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. S-5333은 S-4333과 유사하나 보풀이 적고 부드러운 로우 린팅 소재입니다. S-655는 프리미엄 머리 지지대를 사용하는 기본형 헤드로 편안하고 부드러운 니트 목밴드가 있습니다. S-657은 S-655와 유사하나 니트 목밴드가 아닌 이중 가슴 덮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S-757은 스프레이 작업에 최적화된 후드로 S-657과 유사하나 단위 넓이당 무게가 높은 재질로 흡수력이 우수합니다. S-855는 내화학성 후드로 멀티레이어 베리어 필름 처리가 된 자이트론 200 재질입니다. 자이트론 200 재질의 내화학성은 다음과 같으며 액상 화학 물질의 침투를 막아주는 솔기 테이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편안하고 부드러운 니트 목밴드가 있습니다. S-857은 S-855와 유사하나 니트 목밴드가 아닌 이중 가슴 덮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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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